스윙 한 번 해봐요, 스윙 한 번. 스윙 한 번 해봐요. 개념과 개념과. 라이버! 라이버요! 사실 이 분은 한국말을 잘 못하십니다. 그럴 것 같았습니다. 교포세요, 교포? 뉴욕커십니다, 뉴욕커. 아, 뉴욕커세요? 아, 진짜? 그리고 저기 못 알아들어야지. 좀 수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안에 뭐 들었는지 확인 좀 해볼까요? 아, 2억. 아, 2억. 아, 2억. 3, 3. 10, 6. 3, 3, 3. 3, 2, 4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너네끼리 어떻게 하냐? 7, 9 46 8, 6 64 64 64 야, 이거 정말 정말 너네 뭐야 너네들 사겨라 어울린다 어찌래 65 49 49 49 야, 진짜 결혼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다 됐어요, 다 됐어요 몇이야? 1, 2, 3 3천 원 차이야 여기 6만 원 어, 6만 원이요 사장님 아, 이거 맛있을 거 없다 아, 이게 기계화가 안 돼서 제가 우와 어떻게 된 거야, 지금 이게 결희가 사랑만 안 되지 다 되는 애죠? 사랑만 안 되지 다 돼 1, 2, 9 1, 2, 6, 5 4, 5 8, 10 1, 2, 8, 2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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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만 원 나왔습니다 뭐야? 와, 잘 되죠 1, 2, 3 뭐야? 6만 천 원 나왔습니다 6만 천 원 나왔습니다 충분히 자 2, 5, 6, 5 6만 천 원 나왔습니다 아쉽다 계산해,장님이야 아, 감기에 진짜 얘가 진짜 저런다 3, 2, 2, 3 35 그 전에 6, 3 6, 3 6, 3은 빌딩 5, 6 6, 3은 빌딩 5, 5, 5, 6, 5, 두 번째. 4만 원, 4만 원. 야, 좋다. 4만 원, 4만 원. 야, 좋다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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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만 원 되겠습니다 수만 원 되겠습니다 얼마요? 수만 원이요 수만 원이 1,2,2,2,2,2,1,2,2,2,3,3,4,3,4,5,3,2,2,2,2,3,1,2,3,4,5,1,3,4,2,2,3,2,1,1,1,2,1,2,2,2,2,1,2,3,1,2,3,2,3,1,2,3,1,3,2,4,2,2,3,2,3,1,2. 인공? 그래서 10번?